자 여러분 큰 말씀 주십시오. 박수께서는 오랜 가수활동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훌륭하신 인격과 열린 마인드로 가수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본회의 군회장으로 모셔 함께 일하게 된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진 동구 보리장께서 동구의 문화 발전과 나아가 인천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고 사단법인 대안가수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대안가수협회의 인천지의 동구 보내는 동구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해서도 헌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천지의 보내 차원에서도 동구 보내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불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인천지역의 문화 발전과 선후배 가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